폴레트 밑에 깔고 질석 이렇게 붓고 그 다음에 삽수 그냥 꽂고 물을 흡수하면 질석이 이 삽수를 고정시키더라구요 그래서 삽수를 물에다가 풀릴 필요 없이 그냥 마른 질석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실험하는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 밑에 지금 물 있죠 물이 있어요 물에다가 이렇게 다 해놓으면 질석이 물에 금방 끓여요 그래서 곧 돼요 처음엔 질석은 물에 금방 끓였는데 할 줄 몰라서 근데 풀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요거는 뭐냐면 지피 잖아요 우리 삽먹할때 쓰나 지피 이거를 이만큼은 떼요 많이 떼지 말고 그리고 뿌리에다가 감싸여 꼭 이렇게 꼭 감싸여 잠은 물기가 빠지면서 이게 감싸시죠 이렇게 해서 아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여기다가 넣고 여기 질석을 사이에다가 부어요 이렇게 중심 잡아주고 질석을 이렇게 넣고 질석 넣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그냥 넣어놓기만 하면 물을 쭉 빨아야 된게 이렇게 놔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지금 만들었어요 그냥 딴 거 없어요 여기에 그냥 두면 물을 빨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만지거나 할 필요 없어요 질석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딱 삽수 자체를 물고 있어요 그래서 구태여 두 번 손댈 필요 없어요 구태여 두 번 손댈 필요 없어요